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는 이 수행을 통해서 꼭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고 싶다 지난 날의 우울과 어두운 기운 속에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상대님 태모님 저에게 이 체험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목련꽃같은 꽃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상대님 태모님 평생을 남을 위하여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헌신하신 저희 어머니 꼭 살려주십시오 저희 어머니에게 새 생명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꽃 자체가 되어 어머니의 백회를 타고 어머니의 몸 내부 안으로 들어가서 꽃을 섬세하게 심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의료진이 어머니를 정밀검사를 다시 해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경원도장에서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한정원 도생입니다 저는 진안에서 18년째 진안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이 또한 진안인데요 진안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되는 오지의 시골마을에서 7남매 중에 막내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6개월 만에 이른모를 병에 걸려서 뼈만 남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가 되었는데 저의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진안 읍내에 아주 용하다는 무속인 할머니에게 가서 사연을 여쭈으니 그 할머니께서 저의 얼굴을 보시고 이 아이는 산신기운을 받은 아이라 마이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낳는다 하셨습니다 다음날 저희 어머니께서 재물을 준비하고 마이산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다음날 아침에 기적적으로 제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물도 마시면서 생기를 회복하여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너는 마이산 산신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해마다 마이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현재 저도 또한 전주에서 진안으로 출근을 할 때마다 마이산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참 영이 밝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무속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보고 자랐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모습도 봤고요 병든자를 고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언제 죽는지 어머니는 방에 앉아서 훤히 보셨습니다 어느 날 무주군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어머니께서 의뢰인을 찾아갔는데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집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구슬하고 돌아오시는데 너무 없이 사는 집이어서 그 집에서 쌀과 재물을 수고비로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거를 도로 그대로 주시면서 나는 괜찮으니 이 음식과 쌀을 먹어야지 자네가 복을 받네 너무 그날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평생을 선한 무당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음덕으로 제가 증산도를 만나 신앙하고 있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음덕으로 상제임 진리를 만난 것 같은데요 증산도와의 만남도 특별할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약대를 나왔는데요 대학 때 백혈병 학우 돕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학교에 두 명이 백혈병이 걸렸는데요 학교 교정에 플래카드로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용기인지 노래를 불러서 돈을 모아야겠다 자선 공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광성 노래를 한 달간 준비를 하고 약대 지하실 대강당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5일 정도 앞두고 나서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노래가 안 나왔습니다 당시에 약대 후배 중에 증산도 수행을 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으니 너무 걱정이 돼서 그 후배한테 찾아가서 증산도 수행으로 내 목을 낳을 수 있니? 그분이 증산도 학생회 동아리방으로 저를 데려가서요 30분 정도 태울주 신유를 해줬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나서 그분께서 어떠냐고 물어보니 목이 좀 맑아졌어요 그래서 동아리방에서 연습을 해보고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돌아와서 노래를 불러보니 제가 어떤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초고음인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에 충만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백만 원 넘게 30년 전에 백만 원이면 큰 돈인데요 그 아이들한테 백결병 학우들에게 자선금도 드리고 그리고 교장에 가서 21일간 정성공부와 수행을 했습니다 그 수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밤마다 척신기운이 찾아와서 저의 가위를 누르고 목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왠지 실치가 않은 거예요 나와 혹시나 나의 조상님의 원과 한이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면 기꺼이 누르십시오 증산도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21일간 입도 교육을 받고 도문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도할 때부터 수행 체험을 아주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빛꽃 선정화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처음 설료화를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설료화 수행 기초 수행 단계에서 두 달간은 낯선 용어들과 수행 과정을 잘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체험하는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시간 속에서 약국에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수행을 하다 보면 졸리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수행을 통해서 꼭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고 싶다 지난 날의 우울과 어두운 기운 속에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 아직은 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 수행의 세계에서 깊은 체험을 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열망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서 한 시간 수행을 하고 약국에서는 시천주, 태울주 음악을 틀으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체험은 없지만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설료화를 받던 날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장대님, 태모님 저에게 이 체험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목령꽃 같은 꽃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크게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우주선처럼 그러다가 그 꽃 기둥이 세 개로 빙글빙글 돌면서 토네이도가 돼가지고 제 온몸을 감싸면서 저도 빙글빙글 돌고 하면서 그 무화지경 상태에서 제가 빛 자체가 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하는 그 순간 지난 날의 삶이 떠올라서 참회의 눈물도 흘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체험의 세계가 열려서 그 뒤부터는 수행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 덕에 현재까지도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혹은 정산도 구도의 과정을 걸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체험이나 사연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종도사님께서 전수해주시는 이 빅보수행을 통하여 저는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빅보수행의 가장 큰 장점이 나 자신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아픈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 다음에 저희 주변 가족들을 많이 치유한 사례가 있지만 최근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저희 어머니를 치유한 사례가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수년 전에 손이 부풀어 오르면서 팔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지역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골수염 진단이 나왔습니다 뼈에 고름이 찬 거죠 그래서 대수술을 하고 다시 6개월 후에 재발을 하고 어머니께서는 계속 팔이 아프다 온몸이 아프다 하셨는데 지역에 제가 아는 선배 의사분한테 여쭤보니 골수염이 아닌 것 같다 나의 경험으로 볼 때 결핵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의외의 말을 듣고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결핵의 사촌인 비결핵항산균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을 해서 다시 뼛조각에 스며들어있는 염증을 걷어내야 되고 결핵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사분이 이 약은 너무 독해서 85세의 어르신들은 안 드시는 분도 있다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무 팔이 아프시니까 꼭 먹겠다 견뎌보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용하신 지 두 달 만에 부작용으로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고 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보니 장에 대장에 고름이 다 차서 병명은 유막성 대장염 그리고 콩팥이 기능을 잃은 급성심부전이 와서 어머니는 쇼크 상태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선방증세로 헛소리를 계속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매우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셨고 친남매는 어머니 병실 옆에서 밤을 지새우며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한 일주일 지났을까 종도사님께서 전수해 주시는 우주의 본체 꽃 특별 전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꼭 꽃을 받고 싶어서 누나한테 말하고 도장에 홀로 가서 도장에서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식에 참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상대님, 태모님 평생을 남을 위하여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헌신하신 저희 어머니 꼭 살려주십시오 저희 어머니에게 새 생명을 내려주십시오 베레를 울리면서 예식에 참여하는데 그 순간 제 앞에 스크린이 열렸습니다 병실이 보이고 병실 문을 열고 저희 어머니 병실에 종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건데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제 일어나셔야죠 그 한 말씀을 하시면서 꽃을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장에서 혼자 엉엉 울면서 수행을 마치고 다시 병실로 갔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나아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를 병실에서 지키던 저희 큰누나께서 꿈을 꾸는데 병실 창가 쪽에 무지개가 떴는데 갑자기 무지개가 꽃이 되어서 저의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어머니 손에 약병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약병에 한약 같은 것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타인을 치유할 때 쓰는 방법이었는데 증산도에 증자도 모르는 저희 큰누나가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 너무나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의료진이 어머니를 정밀검사를 다시 해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염증 수치 심부전도 다 나왔고 모든 수치들이 정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셨고 여기가 어디냐 병원에 내가 왜 있냐 그렇게 어머니가 누워서 의식을 회복하고 그 후에는 어머니가 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계속 눕고 생활해야 되니 의료진들은 요양병원 입원을 권했는데요 저희는 일단 어머니가 다시 회생하기를 기대하면서 어머니가 소변과 대변을 못 누니 소변과 대변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대 비뇨기과 출신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병원의 의사가 저희 어머니의 방광과 신장을 정밀검사를 해보고 어머니의 신장 방광의 상태는 제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가망이 없으니 평생을 소변줄을 꽂고 오줌 주머니를 차면서 그쪽으로 배출을 해야 되고 평생을 누워서 살아야 되니 당신들 자식들은 이 어머니를 보살필 수가 없고 나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요양병원으로 당장 입원을 시키는 게 낫다고 권하였습니다 그 말을 현장에서 듣고 저희 어머니는 밥을 드시지 않고 나는 요양병원에는 죽어도 안 간다 거기 사람 죽으면 가는 곳 아니냐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또 너무 슬퍼하셔서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났지만 인간답게 사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다시 병원을 알아보고 재활 요양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기게 되고 거기에 그 의사분은 정말로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자 저는 그때부터 약국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머니의 방광과 콩팥을 정확하게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매 순간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집중이 될 때는 제가 꽃 자체가 되어 어머니의 백회를 타고 어머니의 몸 내부 안으로 들어가서 꽃을 섬세하게 심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자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을 하는 곳이었어요 정원아 오줌이 마려워 오줌이 나올 것 같아 엄마 평생을 신장 기능이 영이래 그런 일은 없다잖아 한 번만 의사한테 말해봐 그래서 그 의사분이 정말 고맙고 따뜻한 분인데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어머니가 원하시니 소변줄을 빼고 한 번 6시간 동안 기다려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소변줄을 빼고 6시간 안에 만약에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위험하니까 소변줄을 차고 소변을 강제 배출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아침 6시에 어머니께서 소변줄을 처음으로 빼고 기저귀를 차고 저희 가족들은 병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국에 출근해서 어머니의 심장과 방광의 요도에 꽃을 심고 집중을 하는데 어머니의 방광 쪽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꽃을 심고 5시간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원아 어머니가 소변을 물고 계신다 그래서 박수도 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해서 저는 다시 생각해도 그때 그 감동과 그 고마움 감사함이라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이게 바로 상계님 태모님과 종도사님께서 전수해 주신 빛꽃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병실은 더 호전이 되신 건가요? 네 그 뒤로 어머니는 병실에서 기적같은 할머니고 1등 할머니라고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나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원장님이 물리치료 프로그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이 나오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걷다가 한 달 만에 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지금 현재는 집에서 혼자 걸어서 식사도 하시고 대소변도 가리시고 86세인 저희 아버지를 오히려 옆에서 보살피면서 두 분이 시골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행체험이 이렇게 많으신 만큼 천도식에 대한 체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52년 9월과 152년 12월에 제가 천도식을 두 번을 치렀는데요 먼저 저희 어머니의 친가이신 저의 외가 조상님들을 천도를 해드리려고 정성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레를 올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은 어느 할아버지께서 우리도 해주면 안 되겠는가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누구십니까? 했더니 자네 안 사람의 조상이네 그래서 제가 수행을 중지하고 아내한테 가서 자네 우리 여보 당신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장인 장모님께 여쭤보니 우리 집사람의 외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 때 전남 장성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큰 부자였는데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을 몰래 몰래 도와주시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허리가 꺾일 정도로 꼽사가 돼가지고 평생을 등이 굽은 채로 사시다가 자살을 하셨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면서 그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천도식을 같이 모셔드리겠습니다 해서 처외선조 천도식까지 같이 모셨는데 천도식을 모실 때 그 할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주겠나 우리 사위 너무 고맙네 내가 이 집안 조상님들 중에서 내가 짱이네 내가 이 집안 조상님들을 꽉 잡고 있으니 우리 한정원이 내가 도와주메 도와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와 외외증조 할머니께서 천도식 때 제 왼쪽에는 외할머니가 오른쪽에는 외외증조 할머니께서 팔짱을 딱 끼시면서 신앙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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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주는데 앞으로는 네가 신앙하는데 힘들고 방황하지 않도록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게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문득 도전에 상재님의 성구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된다 선영신이 약하면 척신의 손에 이끌려서 나의 도를 따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크게 절절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교 암송하는 성구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도전 3편을 좋아합니다 도전 3편에는 상재님을 따랐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입도 과정 그리고 그분들의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약속 모든 애완이 담겨져 있어서 저의 구도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편 97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5장 제거 우비초 하고 호취 갈래 총시환 이라 싫다고 배워버리면 풀 아닌 게 없고 좋다고 취하려 들면 모두가 꽃이니라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라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되어 점점 큰 복을 이루어 내 몸에 이루고 말을 나쁘게 하면 화가 되어 점점 큰 재앙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또한 회사부님께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뜯어먹고 사는 존재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과 행동의 조심스러움에 대해서 저는 구도의 과정 속에서 항상 저의 이정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재님 해모님께 천지일월께 보은하는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마지막으로 대학 다닐 때 콘서트를 열 만큼 노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한 곡 청해 들어도 될까요? 제가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뮤지컬 영웅의 장부가 끝부분을 후렴구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 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행진이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다이아몬로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Лег이라 하늘이시여 Arts 하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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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й 들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